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그 만원 이벤트 했잖아요. 좀 바빠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추첨할게요. 추첨을. 현금 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추첨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제가 뭐 이것은 잠깐만요. 눌러볼게요.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조작할 수가 없고. 보이시죠? 제가 추첨합니다. 12월 26일부터 28일이죠. 구독자 이벤트 현금 만원. 추첨을 누르면 됩니다. 추첨을 누르면. 장전화가 나와요. 추첨을 누르면. 클로즈 이벤트를 마감했다.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벤트를 했는데요. 많은 분이 참여 안 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제가 몇 분 안 됐어요. 당첨 확률이 너무 높다. 예. 당첨 확률이 정말 높아요. 예. 높아요. 예. 높아요. 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 로또를. 만원이 30억이 될 수 있습니다. 로또를 살 수 있어요. 두 장을. 예. 제가 함께 로또를 사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로또를 사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왜 참여를 안 합니까? 예? 좀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첨 누를게요. 예. 제가 이거 뭐. 조작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추첨 하겠습니다. 자. 추첨 누를게요. 자. 추첨. 자. 자. 뭐여. 댓글 불러오기. 예. 댓글 불러오기. 예. 댓글 불러오기. 자. 자. 10명밖에 안 했어. 10명. 10명의 코멘트.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독하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구독자이신 분들. 기준이 그래요. 구독자이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메일 주소를 써주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예. 구독자 플러스 이메일. 예. 메일. 예. 적어주신 분.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 예. 그런 개념이니까. 자. 블러오기 한번 불러올게요. 예. 자. 블러오기. 예. 자. 자. 어떤 분이 될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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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네. 네. 뭐여. 완료. 블러오기. 완료. 추첨을 진행. 예. 완료. 완료 눌려내면. 예. 완료 눌리면. 자. 추첨하기. 자. 추첨하기. 14개. 14개. 14개 내요. 네. 추첨하기. 네. 뭐여. 잠깐만. 자. 픽. 자. 어? 어. 추첨버튼. 추첨버튼. 추첨버튼 누르면. 나 됩니다. 추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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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될까? 자. 여러분들. 자. 자. 아. 자. 예. 아. 네. 이천원님. 네. 네. 자. 이천원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네. 이천원님께서 당첨되셨었네요. 네. 네. 축하합니다. 구독 비공개 하셨고. 네. 자. 천버튼이 너무 축하합니다. 네. 제가 저한테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예. 계좌. 연락처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입금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너무 확률이. 10명. 13명인가 했죠? 예. 야. 오. 오.